2프로까지 경험을 한 손 중에 중인데 다행히 있습니다. 원진 선수가 자그만한 시장에도 밀리지 않고 블락샷! 사실 이제 3대3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원진 선수 같은 선수가 라인은 누군가의 뇌이. 스트레스는 1초는 그만 빨리 가졌어. 그렇죠, 페이크 이전에 다시 한번 보시죠 게임 플락, 영토가 되겠군요 아까 페이크를 쓴 다음에 바로 스틱을 했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원지승! 원지승! 게임을 마무리 짓습니다! 아, 대쉬팀은 좀 아쉽게 됐어요 분명히 좀 좋은 결과를 예상을 했었는데 사연을 바꿨는데 다시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26일 연구원 공식 경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